비와 함께 출근하는 날, 부스터온 킬러 등장 하트 누구냐 넌 취조실에 갇힌 한 남자,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리먼, 여친 피비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마이 프로포즈를 결심하고 반지까지 준비 함께 여행도 계획합니다 오우 하와이 슬퍼 보이는 피비, 그 이유는? 바로 마이크의 심한 공황장애 미안해하는 마이크 하필 그때 보안관까지 쫓아오고 아무래도 마이크는 유주의 인물인 듯 우울해하는 피비를 위해 요리를 하는 마이크 음악으로 분위기 전환 이런 만풀기 실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마이크 간단히 식사하고 자신이 구상 중인 만화 그리기 요일 바꾸기 일을 끝내고 잠시 쉬는 중 월던 company 하고 팀장에서 밀려난 라떼터에게 온 전환 마이크가 위험해 자신의 만화 얘기를 하다가 나무에 부딪혀 사고 난 차를 보고 슬퍼하는 마이크 구하는 지심 CIA의 아침 어쨌든 마이크를 죽이겠다는 결정 헛 로즈 이렇게 일찍 이분이 로즈 이건 폭죽인데 아 피비에게 깜짝 파티를 해주려는 거군요 출근한 마이크를 누군가 관찰하고 있다 열심히 프로포즈 준비 중인 마이크 앞에 앗 너구리 이건 뭔 소리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더니 너구리까지 포기 우와 맛있겠다 내 누구리 그런데 마이크의 차에 누군가 위험을 느끼자 눈동자가 숟가락 찌르기 순식간에 클리어 헐 진짜임 경찰 등장 역시 예이츠가 마이크를 죽이려 한 것이었죠 이번엔 크레인과 래퍼라는 요원을 경찰서로 보냅니다 갇힌 그들 알고보니 경찰서 온 게 한두 번이 아닌 마이크 그때 킬러들이 도착한 듯 어마무시 킬러 크레인 총기 난사 중 또다시 각성하는 마이크 이미 경찰서는 초토화 킬러를 쓰러뜨리고 겨우 나와 도망가는 두 사람 다 보고 있었음 도망가는 데 선물로 수류탄을 안 가자 수갑펀치 두 사람은 이러다 정들겠음 그런데 폭발해버린 차 한편 라세터는 함께 일했던 더글라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로즈의 집에 오게 된 두 사람 황당한 예지 황당한 예지 수상한 바이러스로 마을이 봉쇄되고 최초 감염자는 이 두 사람 바이러스 때문인가 보통 놈이 아닌데 하지만 두 사람은 다른 지하실에 갇혀버리는데 너글라스의 도움을 받은 라세터가 킬러들의 신상 명세를 보다가 서류상 사망에 범죄 정신병원 환자 이런 예지 예지 에게 들켜버린 더글라스는 협박을 당합니다 pb는 탈출 시도 중 예이츠는 생화학 가스까지 살포 준비 중 이 와중에 프로포즈 생각 중인 마이크 안타깝게도 로즈 일행 모두 몰살당하고 이 히트 벨 딱 라이아플록스 이 shit it's gonna make you really tired pb가 마이크에게 해독제를 주사하자 군대 pb 오 이봐 마이크 마이크 너는 어떻게 알지 please understand I'm CIA 뭐 이런 그때 앞니 빠진 래퍼의 공격으로 차가 전복되고 이제 그들의 운명은 마이크가 위험해 이때 나타난 라세터 pb는 예이츠가 있는 곳으로 끌려가고 마이크는 CIA 세뇌실험의 실험체로 부작용 때문에 새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 화가 난 pb는 그러나 실패 결국 드론 출동이 임박해 오고 왜 이리 와 왜 이리 와 왜 이리 와 난 죽을까 나 죽을까 나 죽을까 분명히 사라자마자 내가 죽을까 나 Jam 라세터와 라세터하고 하우 Studios 원 집에 도착한 라세터는 pb의 얘기를 해줍니다 마이크 라세터는 피비가 왔지 집을 이어 가지고 다시 돌아가기 라세터를 안정시키고 곰돌이 샷건 발사 곰돌이도 죽고 무서운 드론 폭격기 더글라스의 선택은 포기 마이크는 프라이팬 샷건 시도 중 상상만 했던 일이 성공 이제 남은 방법은 피비를 인질삼아 마이크를 불러내기 좋아, 결심했어 CIA의 수장 크루거까지 이 일을 알게 됩니다 폭죽마시다 연막과 폭죽공세를 펼치는 마이크 멋지다, 마이크 마트 안으로 피하자 이 꼴을 그대로 들이받은 분명히 질투 중인 예이츠 동조림 발사 마이크를 노리는 새놈 하지만 마이크는 완전 무서움 아, 나도 무서운데 예이츠를 자극해 수갑을 푸는 피비 이때 이들의 싸움도 거의 끝이 보이는데 안쓰러운 마음에 총을 내립니다 그 앞에 크루거 등장 청혼하기 좋은 기회야 둘에게 날아온 테이자건 너글라스 또한 제압당합니다 비오는 날 예지는 저런 마이크 제거 계획을 세웠던 건 바로 CIA의 수장 크루거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진행되었던 것 마지막으로 라세터는 크루거를 설득합니다 미국 CIA 세뇌의 실험체였던 한 남자에게 일어난 이야기 마이크의 운명은? 실제 CIA 기미 실험에서 모티브를 얻고 기발한 상상력을 더한 영화 아메리칸 울트라였습니다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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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ни